배성근, 조정혜, 한파남, 무불, 김명희, 백성일 선생님 여러분들도 모두 무대 위에 올라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붙였는데 나오는 중에 불이 꺼졌나 봅니다 쭉 뒤로 케이크를 위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크 커팅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써지 마세요 네 일단 올라오셨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려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촛불을 끄시고요 네 터지 말고 끄시고요 그리고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나요? 그러면 하나 둘 셋을 외쳐볼까요? 시작 하나 둘 셋 네 박수 주시고 대표로 대표님께서 스퍼틴을 하십니다 박수 자 다 같이 잘라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가지 마시고요 한쪽이라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꼭 뒤에 케이크를 올려주시고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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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